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감남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길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와 그들이 위하는 다랏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의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막털을 넓히는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막털을 넓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가르쳐서 언약 공동체라고 하고 또 제자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 공동체고 왜 제자 공동체라고 말하냐면 다섯 가지가 함께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통했고 또 말씀이 통했고 또 기도 제목이 통했고 전도의 방향이 통했고 삶의 목적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있어도 이 다섯 가지가 통하면 전 세계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삼칠나라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복음이 통하고 또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고 삶의 목적이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교사님과 전도자들과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가장 먼저 통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통한다는 것은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통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가 글쌤는 영적인 본질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온 지 한 4주 정도 된 새가족이었는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시고 또 모태의 신앙으로서 순복음교회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시음이 들고 나서 잠시 쉬다가 우리 교회 건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 새가족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소심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나 에레미아적인 색깔 또 엘리아적인 색깔 세례의 요한적인 색깔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새가족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잘 모르는 눈치였지만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 건사님의 눈빛은 제가 이 새가족에게 왜 예수가 그리소심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통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가 그리소하는 영적인 사실이 통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우리 RTS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이유가 신학을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회자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닌 자기 색깔대로 자기 경험대로 또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대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가지고 복음만 놓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복음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 서러운 인생을 살고 또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제 생각이, 제 생각이란 것은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말하겠죠. 그리고 복음보다 제 경험이 앞서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오직 그리소를 붙잡고 그리소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들도 이 시대의 언약 공동체로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직 그리소를 붙잡으면서 장막 털을 넓혀가시는 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한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강단의 말씀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장막 털을 넓히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 일대지가 열방을 얻는 237망대였습니다. 저는 확신한 것이,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을 얻는 237망대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이고 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오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237나라 복음화와 랩런트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받는 방향은 3위인 1조 3운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3위 1조 팀이 3운동 속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막 털을 넓히는 사트만 운동과 또 지역의 장막 털을 넓히는 4천망대 운동과 또 세계 선교 속의 장막 털을 넓히는 237 치유 운동 속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지가 넓혀야 할 나의 장막이었습니다. 3위 1조 3운동 속에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장막이 나의 장막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날마다 매일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장막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나의 장막 터가 넓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가악이 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장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릎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릎 기도인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신년 할애에 가셔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릎 꿇는 장로 무릎 꿇는 교회는 아무도 못 이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막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장막이 넓혀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방향 속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지혜를 얻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가는 방향 속에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 장막터가 넓혀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말씀과 통화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달합방에서 한 장에서 조용히 응답을 받고 가는 제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본부의 말씀의 흐름과 강단 말씀과 기도수처럼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항상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씩 들으면서 그 노추본을 보거나 또 들으면서 정말 신기한 것이 한 번 들었을 때는 안 들렸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과 일과 만남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통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과 랩런트들과 함께 원리스를 이뤄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언약 공동체로서 말씀의 흐름과 말씀이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 3, 7 나라 5총종족 보금화입니다. 그러면서 2, 3, 7 나라 5총종족 보금화가 되기 위해서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20가지 전도 전략의 시스템이 깔려야 되고 곳곳에 알루트시가 세워져서 흑암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흑암 문화를 보금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렘넌트 문화 서비스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냐면 네베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네베카는 성경 속에서 리부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리부가를 생각하면 이삭의 아내이면서 야곱의 어머니로서 믿음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힘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속에서 네베카는 우울하면서 많은 남자들과 지저분하게 놀았던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공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네베카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10% 1%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학업의 유일성 속으로 달란트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전도자의 식조인 동력자,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계보금화가 아닌 전도와 성교, 세계보금화가 아닌 성공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예언, 성도로서 통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구영식예배 때 나눠드렸던 일곱 가지 비전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언약공동체로서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일곱 가지 비전 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의 계슴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방향이 통하는 언약공동체입니다. 전도의 방향이 통하는 언약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방향은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전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란 것은 5가지 기초와 5가지 훈련과 5가지 조직과 5가지 미래를 말합니다. 특별히 5가지 기초는 4천망대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5가지 기초는 달합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사역과 지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개인이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으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주시면서 그 홀로 달합방이 함께하는 달합방으로 전도하는 달합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전도의 방향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5가지 기초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의 제자로서 통해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 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과 또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통하는 언약 공동체의 응답을 받고 이 장막터를 넓혀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자